잠시 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태국에서 온 트윈의 요시입니다 요즘 저는 한국어를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기위해서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는 켰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저랑 공부할게요 시작할게요 Let's go 숙성 숙성 양자 구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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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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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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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.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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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! 한국어! 한국어 하고 있어. 한국어! 제가 뭐 알려줄 거 있어요? 모르는 거 있었어요? 괜찮아요. 취업해주세요. 한국어 왜 했어? 너 한국어 사랑은 거 아니야? 네. 위에서. 아 지금. 아 저는 지금. 지금. 우리 인사드리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나오나 지금? 안 나올 것 같은데. 목. 목만 나오는 것 같은데? 이렇게 해야 되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와 또 이렇게 늦은 밤에. 형도 힘들겠다. 괜찮아. 화이팅해요 형. 40분 나오면 40분. Let's go. Let's go. 화이팅. 저희도 그거 보고 있을게요. 라이브 방송 계속. 응. 아 보고 있어? 응. 응. 보고 있어. 아 아픈 눈으로.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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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는 사람 멋있는데. 맛있는데. 네. 맛있는데. 그렇지. 유치 형 또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. 응. 봐봐요.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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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상 놀랐어요 갑자기 계속 공부할게요 파이팅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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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아. 오늘. 오늘은. Study with me. 여기까지. 여러분들도. 많이. 열심히 하셨나요? 그리고.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